스마이킹 9초 포니션 스마이킹 9초 포니션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시작! 네 고맙습니다 스마이킹입니다 저희 공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1년 동안 많이 많이 개그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가주시고 많이 많이 홍보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스마이킹 많이 봐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시청률 빡빡 올려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웃음 웃음 보따리 우리 스마이킹이 책임집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스마이킹 많은 팍팍까지 아쉬워요 네 코미디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죠 예 뭐 개크 개크 개그 콘서트 네 좀 시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 심형래 표 심형래 표 몇 초 나요? 끝났어요? 네 개크해서 끝났다고 심형래 씨가 과연 성공하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스마이킹을 보시고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 웃지 마세요 이 코미디는 냉정한 겁니다 안 웃기는 걸 막 웃었다고 하는 것도 네 끝났습니다 난 선배님은 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뭔가 초 셋인지 아셨는데 와 야 9초가 이렇게 빠르네 진짜 빠르네 와 너무 아쉬워요 아 이게 네 그냥 해볼게요 그냥 스 스며드는 웃음 아 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웃음 일 일 일의 능률이 오르는 웃음 킹 킹 스마이킹 오 와우와우 아니 그걸 하고 왜 본인이 왜 웃으세요? 네 민망해서 하하하하